안녕하세요. 장행하는 어머니. 뭘 사러 가시죠? 마늘 사러 가요. 마늘? 어머니는? 마늘 사러 가시는 어머니들. 오늘 영월장까지 동강편에 쫙 늘어졌어요. 경치 좋죠? 동강입니다. 그렇지. 동강 뚝병에 모임장이 쫙 있었습니다. 영월장터에 왔더니 또 재미있는, 뭐 맛있는이죠? 빠질 수 없는 도나츠예요. 팟드러슈, 팟업슈, 여기도 뭐 강원도 사투리이고, 이슈업슈. 그런데, 그거를 간판을 길게 쓰니까. 뭐 유명인이시네, 지역에. 그렇지, 나네. 남들이 알아줘서 그런거지. 그게 중요한거죠. 남들이 알아줘야지, 내가 알았죠. 인상이 참 좋으시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니까, 도너츠 장사라고 해야 되나? 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 수 있어요? 장에서만 한 21년 정도 흘렀죠. 장이 아닌 곳에서는? 재가점에서 한 15년 됐나? 아, 그럼 재가점을 경영을 하셨구나. 그 제빵사 자격증 갖고 계시고. 네. 아, 재가점을 15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밖에 이제 장터를 돌면서. 세월이? 21년. 21년. 26년. 아, 그럼 도대체 몇 일이야? 36년 하냐? 네. 그럼 지금 몇살부터 하셨다고 그랬지? 26살이요. 그럼 도대체? 아, 12살안먹어요. 16장 어디시라고? 주천이요. 16에, 주천. 17에. 17에 정선에 갔었는데. 지금 안가셔? 원래 제천을 안갔었어요. 아. 지금 정선 대신 제천을 가고, 정선은 셔. 4장, 5장중에 4장, 그럼 3,8은? 제천, 4,9에 0월, 5,10에 평창 전부 제가 취재, 뭐 아는 것은 없었으면 그러시구나 겸해서 또 그 사이드 비즈니스인가? 뭐라 그래야 되죠? 순대, 사이드벤이 사이드벤이 그죠? 순대와 오뎅이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메뉴는 역시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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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야측으로 올게 간팥, 도넛, 팥 들어있는 것과 안 들어있는 도넛, 이슈, 업슈, 모가, 팥이, 찹쌀, 꽈배기입니다 이건 지금 찹쌀, 팥 이슈, 업슈, 업슈 아유 여기가 많이 운치가 있습니다 옛날에 기와집도 있고, 그죠? 70년대 기와집이 영원에는 아직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 동강떼락에 이렇게 뚝방에 장이 쭉 차는 가운데 들어오시면 오른쪽 초입에 찹쌀, 도넛을 맛있는 도넛을 팔고 계십니다 우리 사장님은 36년의 경력을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방송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맛있는 거 좀 줘요 앞으로 계획은요? 아직 60을 하러 보니까 아주 안창창하잖아요 지금 전국에 제가 취재하다 보니까 60년 세월 동안 장태상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어머니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세 발을 피니까 장은 지금 5개 장을 뛰시다가 하나 빠지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한 장 한 장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세월의 흔적이 남는 건데 그죠? 그래서 한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장터에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있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전국의 HGTV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90까지 장터에서 맛있는 먹거리 찹쌀도넛을 만들어 파실 팥 이슈 작업입니다 팥 있는 거 여기는 팥 이슈가 아니라 팥 드러슈 팥 이슈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견눈질 하시고 있습니다 팥 드러슈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건 팥 업슈 그 다음에 팥 드러슈 이게 지금 하시는 거는 꽈배기 꽈배기 반죽에 숙성된 반죽을 지금 꽈배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최가점을 어디서 하셨어? 서울에서? 거의 광명식 광명식? 어 이렇게 해서 하셨나 자 팥 업슈 나왔습니다 이게 다 같은 건가요? 단팥 아 큰 거구나 이건 팥 도넛죠 꽈배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팥 드러슈 팥 드러슈 팥 드러슈 들어갑니다 팥 드러슈 들어갑니다 30도니 팥 업슈 네 그거 몇개 몇개 드려 한 3개 주세요 3개 달라고 하셨습니다 1개 팥 보러 1개 팥 보러 야채 거룩게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야채 거룩게가 엄청 크네요 이거 하나 먹으면 배가 빵빵하겠네 입어가면 수록 자글자글자글자글 만들어져 나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이제 한마디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장터가 한 2-3개월 휘장을 했어요 한 2개월 이상은 쉬셨나요? 한달 정도 쉬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쪽 지역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쉬었네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 드러쉬가 나옵니다 이 눈으로 봐서 잘 모르네 들었는지 말았는지 이게 지금 팥 드러쉬입니다 팥도 워낙 잘 안들어갑니다 이게 뭐 하시는거에요? 야채 거룩게 아 아 야채 거룩게 빵가루가 또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팥도나스랑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맛있게 풀려져요 이 가루는 무슨 가루? 빵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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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야채 거룩게 들어갑니다 야채 어떻게 드릴까요? 이거는 팥도나스랑 헷갈리지 밥 없는것 있는것 야채 거룩게 야채 거룩게 야채 거룩게 야채 거룩게 야채 거룩게 야채 거룩게 거의 다 만들어 줬습니다 단걸 너무 많이 네 넣어줘요 넣어드려요 5천원해채 아니야 그냥 딱 담아놓고 담셉 뭐 많이 사셨어? 이거 좀 해줘요 첫 번째로 가져가십니다.